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가방, 시계 등 15만 점, 정가로 따지면 3200억 원 수준인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창설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창고에 쌓인 상자를 뜯으니 별천지입니다. 고급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 지갑, 시계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엄청 비싼 시계예요, 이거. 사무실 벽장에도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45살 장 모 씨 등 3명이 2년 전부터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명품 15만 점입니다. 정가로 치면 무려 3200억 원 상당. 6년 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창설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장 씨 등은 가짜 상품들을 전국 도소매업자 20여 명에게 넘겼고, 업체들은 SNS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들을 끌어모아 멋대로 가격을 붙인 뒤 판매했습니다.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진율은 한 5만 원, 돈은 많이 번다, 쉽게 벌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일부 제품은 고유번호가 적힌 품질 보증서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른바 A급 짝퉁으로 진품으로 오해하고 산 구매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제품 안에 품질 보증서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그래서 들어옵니다. 특허청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가짜 명품이 중국에서 입수된 경로 역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